저희가 원을 준비해 주셨습니다. 네, 안에서부터 신선은 오른쪽부터 가겠습니다. 오른쪽부터 가겠습니다. 오른쪽 끝까지 한번 갈아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이어서 가운데 갈아주시고요. 자, 두 분의 이름이 영어하는 팬 여러분 왼쪽에 많이 계십니다. 공들어서 인사 한번 반갑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윤도주 씨, 백진희 씨 수고하셨습니다. 호다이로 모시겠습니다. 기상식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혜란 씨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